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민입니다. 가정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어버이날 겸 또 제가 수년째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안나루이자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엄마가 된 것은 여러모로 당연히 삶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특히나 영적인 확장, 제 자신을 확장하는 것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엄마가 되는 것이 영적인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또 많은 어머니들께도 그리고 아직은 아기를 갖지 않으신 분들께도 두루두루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갖자, 갖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일단 오늘 영상 촬영에 도움을 준 안나루이자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마폴 가족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통해서 이 브랜드를 접하셨겠지만 안나루이자는 뉴욕에 있는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탄소중립, 수자원중립을 실천하고 있고요. 일단 금속들을 재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광산업이 사실은 우리 땅을 굉장히 많이 훼손시키거든요. 그런 점에서 환경을 더 생각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고요. 이번에 저는 이렇게 귀걸이 그리고 팔찌를 선물 받았어요. 뭔가 90년대 느낌도 나면서 예전에 이런 링이어링 많이 하고 다녔는데 기분이 좋아서 요즘 열심히 착용을 하고 있어요. 아래 설명글에서 사이트 가셔서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저렴한 제품들부터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제품까지 넓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물을 할 때 상대에 따라서 그리고 내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골라볼 수 있고요.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드시더니 금색 팔찌가 좋다고 하셔서 저는 금색 팔찌를 열심히 선물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설명글에 있는 링크와 할인 코드 사용하시면 20% 할인된 가격에 다양한 디자인 정말 심플한 디자인부터 화려한 디자인까지 넓은 범위의 제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꼭 주얼리가 아니더라도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소비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묻고 구입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소비를 막아주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아동의 노동을 착취한다거나 공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적인 학대를 방치한다거나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제조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그냥 방출해서 지구로 오염시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 사실 그런 방식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을 엄청나게 열심히 지켜갈 수 없다면 최소한 무언가를 구입할 때 세상에 악영향이 덜 미치는 방법을 모두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루 3끼 고기 먹을 거 한 끼로 줄이는 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이제 다들 기다리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016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죠 지금. 어릴 때부터 뭔가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제 자신이 너무 다친 상태로 상처투성이로 있었고 나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존재를 온전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신이 없잖아요. 내가 엄마가 된다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는 싶으나 엄두가 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다가 저는 계획에 없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 너무나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지금 낳을 수 있을까? 낳아도 될까? 낳아야 할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떠올랐죠. 난 아직 내 삶을 꾸려나가야 될 시간인데 난 아직 너무 어린데 난 아직 내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 많고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내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한다면 그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또 열심히 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결심을 하자마자 유산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와서 지내다가 점점 더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잘 매니징을 하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근자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유산을 하고 2년 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날의 경험을 저는 지금도 거의 매일 생각해요. 살면서 가장 확장된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랄까? 온 세상과 내가 하나인 것 같고 그 전에는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깊은 명상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연결감? 온 세상과 촘촘하게 내가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하나라는 느낌? 그걸 출산의 경험에서 명상 중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온몸에 퍼지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느낌? 그것도 경험을 했고 물론 아기를 키우는 과정이 힘들죠. 신생아 때는 잠도 많이 못 자고 또 저는 조리원도 안 갔고 집에 있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신생아를 케어하면서 또 일도 계속 하고 그런 과정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단했는데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확장을 했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안 이런 것들은 느껴보질 못했어요. 그냥 몸이 죽도록 피곤하다. 엄마가 되는 것? 그게 무엇일까? 어떤 경험일까?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뭘까를 생각해봤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보다 중요해지는 경험이더라고요. 많은 어머니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내 삶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순간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행복이 나의 당장의 즐거움보다 중요하고 이 아이의 슬픔이 내 슬픔과 동일하게 느껴지고 대신 아프고 싶고 대신 슬퍼해주고 싶고 이제 그것이 지나치면 잔디깎기 맘이 되는 것 같아요. 꽃길만 깔아주고 싶은 거죠. 그것도 의식적으로 늘 컨트롤을 하는데 아이가 자기의 힘을 키워야 되니까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을 읽고 강의 듣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알게 됐어요. 이걸 줄여서 DMN이라고 부르는데 이 DMN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나라는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죠. 어른들처럼. 어른들은 다 자기 안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학교에 가고 사춘기가 지나고 하면서 이 DMN이 더 활성화가 되는데 이 DMN 자체가 우리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럴 때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두뇌는 엄마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해요. 아이를 나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미쳐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을 그게 사람이든 어떤 상태이든 어떤 것을 나의 일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나라는 존재가 모호해지고 내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나의 정체성 바깥의 것과 내가 온전히 연결됨을 느끼면 그것은 확장이잖아요. 내가 이만한 줄 알았다가 내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면 내가 온 세상이 되겠죠. 명상의 상태에서는 그 지점에 다다르는 것이 너무 쉽고 그래서 또 명상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상태. 어떤 분별 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내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 그 편안함. 그게 좋아서 명상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엄마로서의 특권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명상 중에 아닌데도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아프고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게 엄마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연히 엄마가 자신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애고에 많이 갇혀 있어서 고통받고 있다면 아이보다도 스스로를 앞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런 엄마들이 나쁜 엄마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마주하고 승화하고 마주하고 승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각자의 삶에 특정 깨달음이 오는 지점들도 다 다르고요. 하지만 엄마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 무기이자 강점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나와 분리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자연스럽게. 그거인 것 같아요. 엄마가 아니면 영원히 경험할 수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성분들도 수행을 통해서 겪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엄마가 아닌 여성분들도 당연히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식의 수련을 통해서 온 세상과의 연결을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저는 아이를 갖고 나서 아이에게 그 분리되지 않는 연결감을 느끼고 나서 사실은 내가 온 세상에게도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를 굉장히 자주 경험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 그게 심지어 나한테 어떤 불편함을 일으키는 사람이어도 그 잠깐의 불편함에서 내가 벗어나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나는 그 사람조차도 온전히 나의 엘보로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이건 내가 내 에고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날 그 시점에 그 문제일 뿐이구나. 그렇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제가 영상에서 많이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이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미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한 상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삶이 달라졌지라고 생각을 하던 중 아이가 생기면서 더 큰 확장을 경험하면서 와 정말 삶은 무궁무진하구나. 엄청난 곳이구나 내가 사는 이곳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족번식을 할 때 가장 내 유전자에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동물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인간인데 아이를 가짐으로써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는 경험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평소에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동물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짐으로써 그렇게 동물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나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볼 때 느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짜증을 부리면 같이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요. 아이가 물건을 집어던지면 같이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엄마를 막 밀어내려고 하면 엄마도 화가 나서 아이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쏟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엄마는 항상 아이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사실은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애고의 반응들에 의해서 또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피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와 자신을 분리할 수가 없고 영원히 조건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참 미숙하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에게 상처받은 우리들이 많다. 그리고 또 상처받은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물려주고 그건 인간의 삶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시라면 그리고 어머니가 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영적 존재로서 나를 벗어나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보시지 않았다면 믿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를 가진 일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지금도 늘 이야기합니다. 괴롭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아이를 통해서 완전한 천국과 또 일시적인 지옥을 오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치는 장난에 인간으로서 내가 놀아낼 수 있는가 그것도 경험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너무나 쉽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모성이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여자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 나를 생각하듯 두뇌가 반응한다는 거 저는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인류 전체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눈을 뜨고 그걸로 연결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머니께 혹은 어머니들이신 우리 마플러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하실 의향이 있다면 아래 설명끌에 할인 링크와 코드 입력하셔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뉴욕에서 배송이 되지만 이틀 사흘 내로 빠르게 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